안녕하세요. 뼈 있는 이야기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몸에서 늘릴 수 있는 뼈와 늘릴 수 없는 뼈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뼈를 늘리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무늬가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깨가 좁아서 어깨를 늘릴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골반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늘리는 수술을 할 수 있냐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키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손가락을 전부 다 길게 만들고 싶다 이런 무늬가 오시기도 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뼈를 주로 늘리게 되고 또 어떤 뼈는 절대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가 흔하게 늘리는 뼈는 아주 크고 긴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뼈, 중아리뼈, 팔뼈 중에 상왕골, 위쪽 팔 이렇게 세 개의 뼈를 늘리게 되고 작은 뼈 중에서는 손가락의 손등뼈 그리고 발, 발등뼈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늘리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늘릴 수 있는 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키 수술을 할 때 우리가 허벅지 뼈나 종아리뼈를 늘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럼 팔은 언제 늘리냐면 주로 팔 길이가 다를 경우에 다리 길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2cm 이상만 차이가 나도 우리 몸의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팔 길이 같은 경우에는 팔이 체중을 받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팔 길이는 웬만큼 차이가 나도 사실 불편한 게 없어요. 팔 길이 같은 경우에는 6cm 이상 차이가 나야 팔을 늘리는 수술을 인정을 해 줍니다. 의료 보험에 적용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팔의 성장판을 다쳤을 때 그때 팔 길이가 크면서 점점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팔을 늘리게 되는데 팔을 늘릴 때는 상완골만 늘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완이 짧아서 이쪽을 꼭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팔이 뼈가 하나고 여기는 뼈가 두 개예요. 이 전환은 우리가 안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폐 외전 폐 내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리는 동작 이게 전환부 아래 팔에서 일어납니다. 이 동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연장을 하게 되면 이 동작이 제한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동작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집니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아주 간혹 선천성 기형일 경우에 우리가 치료적인 목적에서 이걸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그냥 단지 팔 길이가 짧다라든지 아니면 미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부위고 설령 어떤 의사가 이쪽 해봅시다 하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늘리는 경우 손가락이 길면 예쁘니까 손가락을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때문에 이 손가락이 과도하게 짧아져 있는 경우에 환자분이 손가락 길이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땐 우리가 손가락을 늘리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이 멀쩡한데 단지 미용적으로 손가락을 늘리고 싶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전환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 수술을 하는 동안 손가락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미용적 목적에서 손가락을 쭉 늘리는 수술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손등은 늘린다고 했죠. 손등은 어느 경우에 늘리냐면 단지증. 주로 이제 발가락이 많죠. 단지증은 단지증은 뭐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 한두 개가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등뼈나 발등뼈를 연장하는 수술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부위 중에 하나가 어깨입니다. 어깨.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넓으면 좋으니까 어깨를 좀 넓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쇄골을 좀 이렇게 늘리면 어깨가 넓어지지 않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쇄골이 짧아지면 어깨가 좁아집니다. 요즘은 쇄골 골절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전공이 할 때만 해도 쇄골이 부러지면 웬만하면 수술을 안 했어요. 쇄골이 부러졌는데 이게 이렇게 붙지가 않고 이렇게 겹쳐져서 붙었다. 그러면 한쪽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뼈를 잘라가지고 늘려서 어깨의 넓이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냥 정상적인 어깨에서 그걸 조금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쇄골을 늘리는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견갑골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관절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는 절대 그런 수술을 하시면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골반을 넓히거나 아니면 골반을 좁힐 수 있는 수술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골반은 이제 척추의 받침대가 되는 뼈거든요. 천골, 천골이라고 해서 척추의 가장 아래쪽 부위를 이루는 뼈. 그리고 그게 이제 골반을 형성을 하고 몸속의 장기를 또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골반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수술은 절대 아시면 안 되고 그런 수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반 뼈 위에 뭔가 임플란트 같은 걸 씌워가지고 골반을 조금 있게 더 커지게 보이는 성형외과에서 하는 유방확대수 이런 것처럼 고형물을 넣어서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수술은 있다라고 저도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을 좁히는 수술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재미로 소개해드릴 수술은 우리가 이런 골연장술이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쓰입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뼈의 길이와 관계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으로 쓰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당뇨발. 당뇨가 있으면 그쪽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리뼈라고 하면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당뇨발이 굉장히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뼈를 잘라가지고 요거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우리가 학회에서 우리 혈액순환에 불을 지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쪽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그쪽으로 혈액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썩어가던 발도 다시 살아나고 이건 정말 무슨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피가 잘 안 가는 뇌경색 이런 분들은 머리비를 요만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외고전기를 달아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쪽 머리 쪽으로 피가 엄청나게 쏠려서 뇌경색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섬짓한 치료법인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치료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뼈를 늘릴 수 있는 부위와 늘리면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학회에 가서 늘 강의하는 것 중에 아는데 키수술의 역사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지연장술 우리가 팔다리를 늘리는 이런 수술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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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